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게이트 게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했죠 폭발물이 필요합니다 폭발물이 필요해서 이왕 폭발물에는 황이 들어가요 그래서 황산 제작을 대량화하는 작업을 한번 이제 여기서 유황 덩어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놓고 여기다 조금씩 더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들어가 주시면 되고 여기도 위로 올리고 들어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온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되죠 그럼 다 트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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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기도 여기도 그 다음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넘어갈까 아니 이쪽으로 가도 되겠죠 또 복잡하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렇게 놓고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이제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음 이쪽에다가 황산 대량화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우선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놓고 황산을 만드는데 공장별로 이렇게 놓고 하나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산성수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산성수로 산성수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분쇄된 황 분쇄된 황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유황덩어리에서 이렇게 만드시면은 쭉 돼가지고 황산이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것은 분쇄된 철 물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황산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고 이것도 0.6개 지금 총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둘 열 세 개예요 여기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열 세 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열 개로 했으면은 열 다섯 개 놓으면은 이 정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와우 전기 걱정은 상관없어요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화학 공장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게 중요진 않아요 그저 한 줄 라인으로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우선은 총 열 다섯 개를 만드는 게 되면은 황산은 넘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우선은 좀 이걸 여덟 개씩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해서 이제 쭉 나가면 됩니다 물만 있으면 돼요 초반에는 이건 이제 필요 없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분쇄된 거 여기서 이대로 하시면은 되는데 이것도 지금 열 네 개예요 스물 네 개면은 초당 두 개씩 초당 두 개씩이면은 열 스물 네 개 초당 두 개 이게 삼십 개 초당 두 개면은 열 다섯 개 한 벨트당 최소한 열 네 개 열 두 개 가능하겠죠 열 두 개 가능하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거부터 이제 또 막 열 두 개씩 들어가는데 이걸 네 개씩 놔야 되겠다 너무 많아요 이걸 우선 네 개씩 삼 세트 뭐 그런 식으로 충분히 가도 되니까요 기준대로 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놓고 이거를 우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거 세 개씩 이쪽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연결해서 하면 되고 그러면은 유황덩어리 분쇄해서 들어가고 산성수가 산성수가 나오고 산성수가 모이면서 딱 이렇게 산성수가 모이면서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그쵸 들어간 만큼 다시 쭉 나오면은 되구요 울은 어차피 그냥 없애버려요 울 필요 없어요 초당 열 개니까 이 가스 연소탑이 초당 10이니까 일대일로 놓아주시면은 그냥 다 없애버리니까 문제없구요 여기서 이제 황이 나오죠 황이 나오면은 이제 이 황을 모아서 분쇄된 철을 이용해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황이 바깥에서 나오니까 그건 의미없나 의미없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이런식으로 아니 또 네 개죠 네 개만 놓아주시면 되는데 딱 이게 적당하긴 하죠 이거를 이제 여러 개 뚝뚝뚝뚝 하나 둘 셋 네 개 그렇게 놓아주시면은 딱 될 것 같아요 황산이 어차피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잠깐만 만들어진 게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예요 여기는 지금 두 개만 놔도 초과 비율이 딱 되는 거죠 여기다 여섯 개 세 세트 놓을 거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들어가는 게 초당 하나니까 이거 벨트 하나 그냥 들어가 주시면은 끝이죠 이대로 쭉 들어가 주시면은 되고요 초당 네 개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 다 Esto 이쪽에서 이제 물이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든가 안 내려도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물만 여기로 들어가주시면 되는데 물은 뭐 여기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넣어주시면 되죠 물 바로 들어가 주시고 그럼 이제 여기서 펌프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이제 펌프 놓고 리듀스는 나와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놓아 주시고 산성수만 들어가면 되죠 뭐 이렇게 놓아 주시면 끝 그 다음에 물은 그 다음에 물은 이거 좀 더 가져와라 없다 가스 연소타 30개 전기소각로 전기소각로 30개 자동화 되어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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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에다가 하나씩 놓고 이렇게 나가면은 되겠죠 전기 하나 여기 전기는 왜 또 왜 안 돼 여기 전기를 왜 또 왜 안 돼 벨트 내려주시면은 나오죠? 오케이 6, 6개면 되잖아 6, 12, 6, 12 비율대로 안되면 혼나 니네 24, 24, 12, 12, 6 오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황산을 좀 저장을 할까요? 황산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창고 하나 놓아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고 가는데 일로 가되 출력 우선순위가 왼쪽으로 하되 나머지는 이쪽으로 가게끔 이쪽으로 먼저 가요 이쪽으로 먼저 가는데 이쪽이 가득 차게 되면은 이쪽으로 나가게끔 해가지고 황산도 황도 필요하잖아요 황도 필요하니까 여기 놓아주시면은 아주 그냥 잘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분쇄된 철이 필요해요 이거 놓고 이거를 이렇게 놔야 되겠다 딱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어차피 여기다가도 하나씩 밖에 못 놔요 공간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하나 여기 하나 총 4개 놓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도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물 들어가고 물도 이쪽 라인에서 들어가게 하고 황, 황을 하나로 뭉치는 거죠 초당 3개니까 분쇄된 철도 초당 하나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여기다 좀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다가 분쇄된 철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하면은 초당 하나니까 4개 충분히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분쇄된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철주계 그럼 여기다 요청 상자를 하나 놓고 이쪽으로 철주계 가지고 오게끔 해주시고 나오고 만들고 4개 정도면은 뭐 어딨냐 분쇄죠? 분쇄? 음 우선 이 정도만 놓아주시면 되고 나오는 게 초당 2개 초당 2개면은 이게 초당 하나니까 1대 2죠?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부터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와야 하나 더 하나 더 와야 커버가 될 것 같고 에이 4개씩 하자 4개씩 하자 그 다음에 벨트 라인 2개씩 이왕 할 거 대량 생산으로다가 괜찮죠?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자그만한 거 상자를 하나 놓아주시고 가고 가고 여기서 점프 가고 잊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은 어떻게 들어가야 잘 들어갔다고 소문이 날까?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잘 들어갔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서 점프를 해야되니까 들어가고 물 긴팔 이렇게 놓을 순 없다 이렇게 못 놓아요? 물을 저 도대체 물을 이걸 이렇게 놓고 하나 둘 물은 도저히 안되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했었지? 이거는 도저히 안되네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 머리로는 절대로 안나오네요 조금 더 밑으로 내리고 어차피 내려와도 상관없고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서 양쪽으로 들어가게 해야되고 이게 지금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고 내려오다가 어차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니까 문젠 없어요 이렇게 가게 하고 이쪽으로 뛰어넘기를 진행을 하면서 쭉 가게 되면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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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붙여도 되겠다 붙여도 되요 충분히 붙여도 이렇게 될 것 같고 물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되고요 어차피 물은 여기서 또 가지고 오면은 되니까요 물공급 물공급은 됐네요 이쪽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긴팔 놓아주시면은 되고 전기는 우선 이쪽에다 하나씩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황산 황산만 나가면 되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끝 이렇게 이제 황산됐죠 여러분 이제 이거 여기다가 3개 아니죠 4개 만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4개 요 전기 왜 잠깐만 야 물공급이 늦다고 물공급이 늦죠 물공급이 늦죠 잠깐만 왜 물공급이 늦지 잠깐만 왜 물공급이 늦지 왜 물공급이 늦지 여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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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물 펌프로 빨리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음 음 그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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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나 똑같이 이걸로 넣어줘야 물공급이 빨리 될까요 음 어차피 여기도 이제 다시 하면 되거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음 음 이렇게 공급 상자 하나 놓아 주시고 음 음 음 음 음 음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1,300개 들어가 있죠 파이프라인을 좀 바꿔 봐야 되겠다 전기 공급이 잘 될 줄 알았더니만 이건 아니지 여기 다 빼 다 빼 다 빼고 빼고 여기다 이제 요청 상자를 놓고 요청 상자 놓고 여기다가 핵 원자로 이거 10개씩 10개씩 가지고 오시면 되구요 넣어 그 다음에 폐기물 이건 이제 공급 상자로 놔줘야 되겠죠 공급 상자로 놓고 쭉 와서 여기다가 요청 상자를 놓고 폐기물 요청 상자 놓고 여기다가 다 쓴 우라늄 연료봉 여기다가 10개가 아니라 400개 400개 음 가지고 오게 하면은 가죠 여기다 이제 물 라인을 이 T자 라인으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T자 라인 이 T자 라인으로 한번 물을 여기다가 한번 왕창 넣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전기가 다 유지가 되도록 해주고 이게 좀 아까운데 여기다 물을 넣기 위해서는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다 물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얘가 잘 될까요 이 열파이프가 이게 지금 지하파이프가 없어요 있나 어 있네 언더그라운드 있네 음 언더그라운드 있구나 그럼 되네 이거를 좀 이거 전기가 순식간에 멈출 것 같은데 이걸 좀 위로 올려요 위로 올려서 음 한번 테스트를 해 볼까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놓고 놓고 그 다음에 전기 시스템을 테스트를 해 봐야 돼 테스트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어디갔냐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 넣는 곳 이게 아니죠 여기다가는 여기다가는 나가는... 아니 이게... 이게... 이게 다 나가는 곳 파이프 안 했다가 넣는 곳 넣는 곳 넣는 곳 나가는 곳 오케이 나가는... 이게 지금 그러면은 다른 게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우선은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문제가 생길 줄 몰랐네요 전혀 몰랐네요 전혀 몰랐네요 어... 여기 놓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다가 T자 연결하고 여기다가 나가는 거 이거 이게 지금 초당 72K예요 펌프 속도가 펌프 속도가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전기량 그것도 충분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들어가고 들어가고 되니까 여기다가 전기 만들고 그럼 우선 우선 이거를 아... 어쩔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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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야... 일 못해다 좋고 시프트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탕 탕 탕 탕 넣어주고 나오고 전기 탕 탕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에다가 이제 물을 와장창창창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물을 넣어줄 수 있는 곳에다가 싹 다 피켜 물을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싹 넣어주시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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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기는 거 야...이것도 만들어야 되는구나 와...물이 잘 들어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쪽 다 차는 동안에 이 물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좀 전에는 이걸로 하기 전에는 물이 들어가지가 않았죠 네 지금은 물이 다 들어갑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쪽 물이 안 들어가요 연결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앞에께 이쪽께 다 차야되요 12... K가 아니라 12M 밀리언이 될 때까지 이쪽께 안 돌아갑니다 있어도 이쪽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다 차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오른쪽께 들어가게 됩니다 보세요 지금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따로 따로 한다든가 지금 이쪽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는 이제 유채 양이 적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 여기다가 어... 유채 양을 더 많이 넣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 좀 매립지로 해가지고 간결하게 이렇게 놓고 물 펌프를 해안 펌프를 놓고 마찬가지로 마이크 놓고 상관없겠죠? 아니면은 이쪽을 이렇게 놓아주셔도 되고 야아 비켜봐 놓아주셔도 되고 그나마 이제 전기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죠? 이 상태에서 통 안에다가 많이 놓아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들어가는 속도가 하하하하 겨우 나왔다 이렇게 물 들어간 속도가 여기도 빨라지죠? 여기도 이제 그럼 들어가게 되는거죠 이제 여기가 탁 음 여기 때문에 그런건가 600K 이제 여기 물 들어가고 있구요 926 925일 때 음 온도가 되니까 가까스로 지금 유지가 되죠?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거리가 멀어서 이제 거리가 멀어서 그런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물 들어가는 양이 많아야 된다라는거 음 여기가 지금 빨리 들어가야되는데 66에서 지금 음 속도가 뭐하나 이거 하나 더 더 나아볼까 이거? 음 더 좋아지려나? 하나 더 나아볼까요? 오케이 올라가니까 아니면 옆에다 붙여버려도 되고 여기 온도가 안올라가요 여기 올라가봐야 여기가 안올라가죠? 음 음 그러면은 이쪽 라인으로 놓아주면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여기다가 더이상 더이상은 못노는데 흐허허허 어차피 근데 뭐 물도 물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하려면은 반대쪽에서 들어오는게 어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보시면은 온도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여기가 더 빨라질 거예요 932까지 올라갔고 아니 옆에다 붙여버려야되나? 옆에다 붙여도 되긴 해요 이거를 시스템 옆에다 붙여도 되겠네요 이제 물류로 붙이 되니까 구직을 여기다 놓지 말고 이렇게 붙여서 이거를 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요청상자 놓고 옆에다가 붙이는 시스템으로 하면은 되긴 하겠네요 지금 이거 확실하게 좀 하고 싶어서 이거 황 끝났습니다 여러분 황 끝난 거예요 여기다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개 다음 시간에 딱 만들어 놓고 오면 되고요 지금 이게 지금 와 이게 지금 시스템이 좀 더 재밌어가지고 지금 여기 빠져들었는데 지금 여기 빠져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이제 이쪽 빼주시면 되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이제 이쪽 빼주시면 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전기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굳이 위에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놓아주시면 온도가 또 쭉 올라가면서 옆에 온도도 더 높아지죠 다이렉트로 붙이니까 온도가 쭉쭉 올라가죠 이게 더 빨라질 거예요 7, 8, 빨라요 그럼 이제 위에 거를 싹 없애버려도 되겠죠 잠깐만 일로 가봐 파이프 필요 없으니까 우선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아우 이게 그나마 낫네요 이제 물류로봇이 생기니까 물류로봇이 생기니까 그나마 이제 이게 세팅 같네요 이게 이렇게 하나는 2, 3, 5 하나는 플루토늄 해가지고 한 세트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다 있으니까 집어넣어 주시고 여긴 아니잖아 여기는 플루토늄이 아니에요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으니까 이건 놔두고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이것도 은근 또 많이 갔네요 물 됐습니다 오케이 물 와 물도 이 파이프로 해줘야만 음 전기가 안정화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쪽은 제가 이제 4개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대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